이번에는 제이에게 간주 부분을 설명 드릴 건데요. 간주는 뒤에 노래 1절 슬슬이 걷고 있네 하고 달새류로 해서 노래 1절로 다시 돌아오거든요. 그러면 그 노래 1절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제이 스치는 바람에 해서 여울져 남아있네 그 부분까지가 간주를 쳐주시면 되는데요.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에서 솔솔파미 레 솔솔 가죠. 여기는 이제 전주 앞에 두 마디랑 똑같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솔솔파미 솔솔 울세 레 그리고 세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미 미 미 레 도 시 레 레 해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C코드 근 5번 하고 멜로디는 미 1번 줄이에요. 미 여기도 이제 두 박자 반 길이기 때문에 5번 미 3 2 3 2 그 다음에 밀미 밀미는 1번 줄이죠. 밀미 레 도 밀미 레 도는 2번 줄에서 밀미 레 도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G7에서 C 렐레 가는데 여기는 G코드 근 6번 하고 C 멜로디 2번 줄이죠. C 렐레 이렇게 세 끼로 3 플랫 2번 줄 렐레는 눌러주시고 C 렐레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점이 이뿐 음표는 세 박자 길이만큼은 그냥 코드 구성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. C 렐레 하고 3 미 3 미 두 박은 이거를 채우고 3 미 3 미 하고 그냥 경과음으로 저는 도 시 에서 F 코드 라 로 넘어가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C 렐레 치고 3 미 3 미 도 시 2번 줄에서 도 시 이제 여섯 번째 마디 F 코드에서 라 로 시작을 하죠. 도 시 여기서 도 시 라 로 떨어지니까 약속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는 4번 하고 멜로디는 여기 3번이에요. 라 4 3 동 4 3 4 2 점이 이뿐 음표 길이까지 치는 거기 때문에 5번 여기도 4 3 동 4 3 4 2 그 다음에 파 파 라 파 파는 1번이죠. 파 파 라는 3번 여기 3번 라가 눌러지는 거죠. 파 파 라 다섯 번째 말을 다시 보여주면 라 3 4 5 파 파 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솔 미 미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C 코드 근음 5번 하고 멜로디는 여기 3번 줄 솔 여긴 이제 4분은 표니까 솔 미까지 4분은 표니까 아니 8분은 표니까 그냥 한 번씩 쳐주면 돼요. 솔 미 치고 솔 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미가 또 세 박자 길이만큼을 쳐주는 거라 여섯 번을 채워주는 거예요. 솔 미 미 3 2 3 1 4 솔 하고 미가 한 번을 친 거죠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점 이 부름표를 세 박이니까 여섯 번을 쳐주는 거예요. 솔 미 3 2 3 1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여기 소 시 라 해서 파 파 라 솔 미 미 2 2 3 1 4 2 3 1 4 그리고 여울 저 남아있네 여기는 솔 렐레 네도 시도 치는데 G 코드에서 솔 하고 네를 쳐줘야 돼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새끼로 네를 눌러 상태에서 G 코드 솔은 코드 근음 6번 하고 솔 여기 3번 중 6 3 6 3 6 3 동시 치고 솔 렐레 솔 렐레를 치고 여기 이제 한 박이죠. 그리고 뒤에를 한 박자 반 길이만큼 하나 둘 셋 솔 렐레 치고 3 2 3 그 다음에 레 도 시 이번 줄 레 도 시 다시 G 코드 이 렐를 아예 누른 상태에서 솔 그 음악을 6번 동시에 쳐주고 솔 렐레 둘 셋 삼 이 삼 레 도 시 그 다음에 마지막 도 이렇게 되죠. 근데 이제 뒤에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그 노래 부분도 넘어가니까 여기는 남아있네 그 부분은 두 박자 길이만 치고 고이 동 삼 이 삼 치고 이제 뒤에 스트로가 넘어갈 때 그래서 마지막 여울 저 남아있네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G 코드 솔 렐레 3 2 3 이렇게 넘어가게 쳐주시면 돼요. 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솔 솔 파 미 솔 파 미 네 솔 솔 솔 미 민미래도 시렐레 도시 나 파 파 라 솔 미 미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